이 대론 위험합니다. 공주박 쿠키, 어서 갑판으로! 으으, 가이살야!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을... 으하악! 엉망이살나! 내가 어디 부딪히기라도 한 거야? 아니, 그게 아니야. 석일 봐. 다다 괴물인가? 이, 이대로라면 배가 침몰할 거야! 탈출해야 해. 사망이 적인데, 저것까지 신경 쓸 틈은 없어. 전략! 죽음! 그래. 보물이 실린 배를 공격해 그분 보안을 전부 먹어치운다는 검은 괴물. 한 번 잡히면 다시 돌아올 수 온다지. 이 배는 벌인데! 그럼, 이미 잡힌 녀석들은요? 멍청한 질문이군. 반까지 한 말을 그새 잊었네. 이미 늦었대, 벌이야. 저기 스팅키 잭이 도망친다! 구명보트를 타고 갔어. 아직 남은 구명보트가 있을 거야. 그걸 타자. 좋아. 앞장서라. 잠깐만! 너희가 보트를 준비할 동안 난 갑판에서 마을 주민들을 구하고 있을게. 공주만 쿠키! 그렇다면 저도 남겠습니다. 아이 참. 네가 먼저 가서 구명보트를 준비해야 내가 마음 놓고 주민들을 구하지. 공주만 쿠키, 피해! 안 돼! 공주만 쿠키! 안 돼! 이빨! may의 주인인은 아니, 감사합니다.